음악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생활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중구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창작 뮤지컬 김구 가다보면을 선보였습니다. 인천 감리소를 탈출한 백범 김구. 상해 임시정부에서 힘겨운 독립운동을 이어가는 모습까지. 백범 김구의 족적이 배우들의 여련을 통해 드러납니다. 중구문화회관이 준비한 김구 가다보면 공연입니다. 공연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무료로 상영됐는데요. 극단 10년 후가 경쾌한 음악과 춤으로 빠른 전개로 집중할 수 있도록 공연을 구성했습니다. 중구문화회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민 여러분에게 공연을 제공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중식돼 풍성한 볼거리를 드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문화회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민 여러분에게 공연을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문화회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민 여러분에게 공연을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문화회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민 여러분에게 공연을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